자 이번에는 receives 가 아니라 receiving 그 다음에 sees 가 아니라 is seen who 가 아니라 위치구요 other 가 아니라 another 자 먼저 another 는 뒤에 단수가 오는 거고 other 는 뒤에 복수인데 child 는 단수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 야기하는 그럼 얘가 꾸며 주는 것은 abuse 가 선행사 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위치 앞에 있는 child 이 선행사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으로써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얘가 주어 인데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여기가 동사였어 여기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후치 수식 동사 자리가 아냐 자 그 다음번 에서는 요 빌딩이 아니라 빌드로 바꿔 줘야겠죠 그 다음에 ly 가 빠져야 되겠고 자 difficulties 가 되어야 되겠지 자 먼저 어 넘버 러브 는 많은 이라는 뜻이죠 많은 여기 근데 그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당연히 많은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emotional empathy 이렇게 명사수식 형용사 자리죠 감정적 공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e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ing 가 되면 뭐뭐 하는거에 익숙해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read 가 아니라 is read about 없어야 되고 what이 아니라 how 역시나 how 가 아니라 what 자 여기에서는 what 절 이하로 what 절 이하로 여기 두회 목적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 하겠죠 그러니까 what how 는 부사 계열이기 때문에 완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how 는 이 feel 이 이 형식 동사죠 1 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주격 보호 즉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디스커스는 타동사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이렇게 뭐뭐에 대해 나가겠지만 타동사 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 read 자 이것은 이야기는 읽혀 집니다 자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는 읽혀 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마 선생님이 읽어 주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s 를 붙여 주고요 여기는 ing 붙이고 여기는 holding이 아니라 hold 그 다음에 another가 아니라 other 자 another 다음에는 단수가 나오는 거고 other 뒤에는 복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s 죠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됐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 대절의 동사 자리죠 자 그 다음 그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 그래서 a breaking making sawing off and d 그러니까 d는 다 abc는 ing로 동명사로 연결돼 놓고 여기는 그냥 명사로 그 다음에 s 를 붙여야 되는 이유는 one of 다음에는 뭐뭐 중의 하나 복수 명사가 와야죠 뭐뭐 중의 하나니까 자 여기는 during이 아니라 while이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옵션에 s 붙이고 draw에 ing 붙여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e2는 전치사투 입니다 그래서 뭐뭐 까지 연장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까지 그 다음에 other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options 그 다음에 여기 와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아 아 아 아 아 아